많이 오셨네. 이 분은 어디 가는 건가? 김포에서 나는 또 특산물을 찾으러 가야 될 텐데 저희 팔도밥상에서 최초, 최초 등장. 팔도밥상에서 최초 등장인가요? 최초 등장. 실제로? 아니, 내 기억에 이 특산물을 했었던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최초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팔도밥상 개근상. 언제 주실 건가요, 저 개근상? 그거 받으면 졸업이야. 네, 어쨌든. 그렇지, 그거 받으면 졸업이야. 안 받아요. 사양할게요, 사양할게요. 오늘 저희가 수확할 이 특산물과 또 관련된 또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광희 오빠가 저기로 뛰어봐. 저기로 뛰라고? 뛰어, 가! 멈춰, 데이빗! 데이빗 뛰지 마! 데이빗 뛰지 마! 어? 몰라? 나 데이빗 아닌데. 아무도 몰라? 데이빗 뛰지 마. 나 광희야. 오빠, 다시 뛰어봐. 데비가 안 되는데? 데이빗 뛰지 마! 데이빗 뛰지 마! 데이빗! 데이빗! 아, 깜짝이야. 어? 혹시. 나 심장에 뛰는데. 혹시 윤 선생님. 그렇죠, 그렇죠. 올해의 한국 영화 중에 제일 핫한 영화. 맞아요. 뭘까요? 오스카. 나 할 것 같아. 몰라, 그거? 초록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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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, 미나리. 그렇지, 그렇지. 미나리는 원더풀. 원더풀이란다. 새들아 이래의 자연. LG 헬로비자